이번 시간엔 치수 도구 모음 중에 스마트 치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마트 치수는 선택되는 요소에 따라서 그 요소에 알맞는 치수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 또한 보조 옵션을 통해서 지름이나 반지름 또한 선형 타입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치수의 기입 형태를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엔 직선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선을 선택할 경우 양 끝점에 해당하는 총선의 길이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각도의 보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각도 치수도 동일하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대각선 치수가 필요로 할 경우 각 마우스 방향에 따라서 치수가 빠지게 됩니다. 지정이 된 방향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잠금 버튼을 활용을 해서 좌우 위로 움직이지 않게 해당되는 방향으로 치수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.